네 구룡포님 수고했습니다. 어저께 포인트 2, 3개 일러줬는데 여기 앉으셨네. 역시나 2, 4, 6, 7마리수 준척 월척 포함 7월 3일 군이 위천 금조사님 구룡포조사님 되겠습니다. 구룡포통신원 집에 벌써 갔는데 또 빠가가 어디에서 나오네요. 또 전화오네요. 빠가 잡으러 와요. 네 군이 위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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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월 3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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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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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룡포 금조사님 구룡포님의 조항입니다. 군이 위천 붕어입니다.